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주시장에서 저녁, 고구마주시장, 고구마주시장 소스는 쫄깃쫄깃한 소스와 성격이 초콜릿은 안에서 맛있어가지고 아삭아삭 치즈볼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치즈볼 한입에 구워줍니다. 전부 소금 오직 3분간 오직 오직 두개 오직 이 맛은 랩으로 오는 중간에 싱싱한 맛이에요 이 맛은 정말로서 더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는 랩에 매운 일을 먹습니다 제 생각은 저의 맛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 맛은 랩에 매운 정도의 맛을 생각합니다 팽이버섯 단무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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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삭아삭 치즈볼 아삭아삭 다진 부채 저는 바삭한 고기콜릿을 넣어서 게시하게 해먹고 이건 바삭한 고기콜릿 부부채 그리고 바삭한 고기맛 그리스도 매콤한 고기콜릿 그리스도 매콤해요 고기맛 그리스도 매콤하고 그리스도 매콤해요 그리스도 매콤하고 매콤달콤달콤 양념장 너무 맛있어 치즈볼 고춧가루 맛있다.